안녕하세요. 고수행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알문조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상전 형태죠? 흙 6점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사용해야 될까요? 첫수가 관건입니다. 첫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있는 수는 줄여서요. 뭐 이렇게 찝는다? 먹여치지 못하게 이어버리죠? 먼저 들어가면은 이건 뭐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건 뭐 택도 없죠? 수가 도저히 안됩니다. 먼저 이쪽을 두는 수는 이게 한 점이 잡히면은 아무 수도 안됩니다. 안되죠? 그러면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수가 이렇게 호그 속에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100이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둘까요? 이걸 잡으면은 그냥 단수 쳐서 이얼 수가 없죠? 당장 수가 납니다. 100이 이거 이쪽에 있는 수는요. 이건 촉촉수로 잡히죠? 전체가 다 잡혔어요. 그러면은 따면은 어떻게 될까요? 따야 되는데 이때 호그가 잘 돼야 됩니다. 이때는 가만히 이어요. 이었을 때 100도 잘 돼야 돼요. 100이 최선의 수는 이쪽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을 찝어서 지금 단수 당하면은 네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게 되면은 이때 이렇게 쳐쳐서 이렇게 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두는 거는 하수의 수고요. 여기서 단수를 쳐서 먼저 따는 패러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게 쌍방의 최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공이죠. 호기 그래서 첫수가 이렇게 일로 두고 놀 때 이었을 때 이번에는 다르게 한 번 더 볼까요? 이쪽을 둔다? 이쪽을 두면 이쪽을 집어가지고 이거는 간단히 죽죠? 수상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일로 놀 때 놓고 여기 놨을 때 다른 수 아 이거 3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기 이었을 때 다른 수는 다른 수가 여기 놔야 되는데 다른 수가 없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해요? 아 이거는 가만히 써봐라. 그렇게 놨다. 그럼 어디 놓을까요? 뭐 이런 데 붙일까요? 음 여기 붙이면 자 이거 봐라 이쪽을 두면 어떻게 가만히 뻗어서 이거 수가 하나 둘 셋 이거 백은 백은 세수 흙은 네수 네수 씌워봐도 안 되죠? 안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둡니다. 이렇게 두면 어떻게 둬요? 이거는 뭐 기왕 줄여가지고 팍팍 줄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첫수만 이 첫수만 찾으면 요 수만 찾으면 여기서 수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수가 조금 찾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이 수를 내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